컴퓨터에게 분류를 학습시켜서 컴퓨터가 분류 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TensorFlow.js를 이용해서 지도학습 중에서 분류를 기계에게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TensorFlow.js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코드가 이해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TensorFlow.js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 수업에서는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tempo.js를 아주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류를 하러 출발해봅시다. 원인인 독립변수와 결과인 종속변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변수가 이렇게 양적인 데이터, 쉽게 말해서 숫자일 때 regression, 한국어로는 회귀라고 불리는 방법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속변수가 숫자가 아니라 분류 형태의 데이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classification, 한국어로는 분류라고 불리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회귀건, 분류건 사실 방법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저번째로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모델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모델을 학습시켜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결과가 숫자가 아닌 범주형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종속변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는 머신러닝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문자를 처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숫자로 만들면 됩니다. 이 꽃을 아시나요? 아이리스라는 꽃이에요. 한국어로는 붓꽃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소로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시죠.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은 데이터에 대한 애착입니다. 잠시 식물 애호가가 되어서 아이리스에 대한 유모조모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꽃은 꽃잎과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버시컬러, 세토사, 버지니카. 잘 보시면 종류에 따라서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와 폭이 다릅니다. 이것을 관찰해서 기록한 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꽃잎과 꽃받침의 크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품종을 종속변수로 해서 모델을 만들면 꽃잎과 꽃받침의 크기를 통해서 그 꽃이 어떤 아이리스인지 알아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상상하자구요. 문제가 있습니다. 종속변수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그레이션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자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값들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봐봐요. 세토사가 0이고 버시컬러가 1이면 버시컬러가 세토사보다 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분류를 숫자로 변경한 것일 뿐입니다. 각 항목들은 크고 작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소관계를 없애고 각각의 분류를 독립적인 값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된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중복을 제거하고 열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그 결과 이렇게 세 개의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행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행은 0이죠. 0에 해당되는 세토사 컬럼을 1, 나머지는 0으로 하는 행을 만듭니다. 두 번째 행은 1이죠. 1은 버시컬러입니다. 버시컬러 컬럼을 1, 나머지 컬럼을 0으로 하는 행을 만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행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원핫 인코딩입니다. 데이터 과학 쪽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정보 변환 방법이에요. 축하합니다. 원핫 인코딩을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 됐어요. 모든 데이터가 숫자가 되었죠. 그럼 이제 회기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코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코딩을 하러 출발합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코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코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